이제 곧 꽃이 피는 봄이 오겠죠? 아, 4월이 기대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쁜 계절이 돌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아, 올해 편지. 가산말이 너무 예뻐요. 4월은 밤은 꽃을 피는데 그리워지 않고 그리운 날을 다시 찾아온 고원의 견지 절대 따라 멀리 갔던 그리운의 편지를 그리운 날을 다시 찾아온 나의 맘을 알려주네 봄여름 가고 곧잎떠지구 철새 떠나가고 봄이 오면 또 다시 찾아온 고원의 견지 절대 따라 멀리 갔던 그리운의 편지를 그리운 날을 다시 찾아온 고원의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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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편지를 그리운 나의 그 다시 찾아와도 나의 맘 달래주네 나의 맘 달래주네 나의 맘 달래주네